안녕하세요 독한튜브이란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한스인데 트위치와 유튜브 채널 한국으로 운영하는 토그린입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민은 공포게임 영상 준비해드렸습니다 메디슨이란 공포게임이에요 할아버지 덱에서 탈출해야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래요? 댓글도 엄청 좋고 이렇게 해주시면 채널 상승에 엄청 큰 도움이 될거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자 오 미치겠네 오 오케이 오케이 나쁜 새끼야 있어요 이거 열자 나이스 오우 조사하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왜 여기 이런 왜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임이네 알았어 열어 주세요 망치 망치 흐흐흐 이런게 목재 쌓여 지나가면 될텐데 오케이 우리 귀신이다 우리는 팔이 없다 아 우리 아들이야? 오케이 바이바이 아버지 오케이 오케이 으악 으악 들어와 주세요 으악 뭐야 이거 어..어떻게 생겼어? 어..어떻게 생겼어? 으악 으악 아아 지금 하하하하 도대체 전 왜 국보 게임을 하고 있어? 왜 밖에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왜왜왜 으악 아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 나이스 뭐왜 하하하하 소시가 게임에 있는지 아니면 제 집이 있는지 몰라 싫어 아 offices 아 Aww 대박 으아 오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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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벌레가 많아 연체 살인 오케 어어 뒤에 누가 있어냐? 제발 아 다행이다 오케 도대체 그건 어디.. 오우 얘는 계속 움직여 미치겠어 잠깐만 귀신 의자 왜 저거 다시 생겼어 아 주세요 코 네 어 깼어? 오우 아 연세사람은 메디슨 헤일의 리셀 영광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음 오케이 싫어 흐헤헤헤헤헤헤 난 공부 게임 싫어 안녕하세요 오우 넓네 여기 알아봐 지네 집 오케이 이게 뭐야 오우 테이프 네 우리 아래층으로 누구세요? 아 여긴 내려가야 되네 아 흐헤헤헤 이런 조각이 도대체 흐헤헤헤 내려가자 아 제네레이터인가 오우 좋아좋아좋아 이거는 완전 옛날인데 이건 뭐야 이거 흐헤헤헤 사용하지 마세요 네 네 왜 오케이 바퀴벌이 바퀴벌에 비하면 돼요 오케이 알아서 일단 여기 확인하자 아이고 자 이 집이 너무 커요 어 이거는 약 먹자 약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먹자 그냥 죽으러 가자 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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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싫어 아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다나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아 이런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 어 오오 바퀴벌레가 많아요 바퀴벌레가 많이 있는 곳에 악마가 있다고 했었죠 잠겨있어 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오 이거 무슨 살인사건인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브론 같아요 근데 아 이게 뭐지 네 가자 가자 Consultation 이거 혹시 사진 찍으면 도움이 될까 저거 움직였어 이?" 아까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 이거 움직였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 봅시다 네 근데 저는 굳이 여기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있이일 Stanford 아까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 이거 움직였죠 그래서 한 번 다시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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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굳이 여기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 내려간 거 같아 그겠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냥 집 안 Western 아 Nay 네, 큰일이다 아, 우리 어디야 우리 그냥 집안에서 그냥 무슨 창문 그냥 깨수면 나가 이거 소돈, 소돈 물이 아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식, 식날의 강한 곳으로 가야되나? 네, 이쪽으로 가려야 돼요 아, 오케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 hope has happened ова 지금 알아 지금 munm 놀아지 canal 놀아지 않아요 제발 아 이거 맛있어 찬인하다 아 이거 죽였다? 아 또? 뭔 소리? 아 이거 문이 많인데? 음.. 잠겨있어 잠겨있어 이거! 이거 봐라! 오 안 됐어 다 거기서 와요? 네네네네네네네 나쁜이들아 여기나가야돼? 오케이 후 아 왜 얻어머졌어 아 싫어 나도 이해가 안다 공책 펼치기 여기 이 전장에 어디 문이가 있나? 안 돼 오 오 이 나쁜 애들 오케이 여기 뭐가 있을까 네... 이 집 자체가 너무 커요 이게 뭐야 아 열쇠 나이스 오오오오 왜? 뭐 다시 내려갈 수 밖에 없어 그림차에.. 아니 우리는.. 어.. 열쇠 찾았죠? 일단 열쇠 어디서..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오하 아 할머니의 약인가요? 이거 왜 진짜 엄청 많이 있는데? 저 나이 들고 이렇게 많이 약 먹고 싶은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무서워 오우 이건 뭐야? 뭐 이런 것들은? 어 아주 어 옛날 우리 집에서 또 옛날에 이런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혹시 그냥 이거 봐요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야야야 저거 사라졌어 이거 열었어 어.. 뭐.. 지금 열었어.. 네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은.. 워우! 이마! 나쁜 새끼 다가가면 어떨게? 우리.. 두 번.. 두 번 안 놀라요 아빠의 방 안녕하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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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말이야 이마 이건.. 이상한.. 쓰레기통이네요 이건 쓰레기통이 아닌데 이건.. 이렇게 쓰레기통이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통이.. 아 그거 어떻게 불러요? 병지? 아 우리 혹시.. 아 우리 혹시.. 아 우리 여기는.. 다음 사진 볼 수 있어요 나이스 아마 다음.. 다음 사진에 무슨 케물이 있을 거야 우리 알지 우리 알지 우리 알지 우리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어 안돼 다가가면 돼 아~~ 이거봐요 오 근데 당신 착해 보이는데 할아버지의 사무실 그거는 그냥 집이랑 비교해보니 참 작네 어 잡자 그리고 아니 그냥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2층에 가서 거기는 아!!! 그림거리고 그.. 음.. 조각성 나쁜 놈아! 아! 하! 자, 나이스! 그러게! 여기 뭐가.. 아아! 저거 거기 그림이가.. 그림이 있다. 나이스! 휘파람? 아아! 휘파람 왜 불어? 아 싫어 거기 들어.. 아.. 어둠 속에 가.. 아 제발! 어둠 속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야. 야야야야야! 그거 조각성이 아니었어. 할머니.. 거기서 써줘.. 여기.. 아아 그냥.. 복도 찾아야 돼. 복도 여기야. 아하! 네네네! 네네네!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것도 안 봤어! 후우! 됐어. 고마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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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고생했어! 와! 어이없어! 드디어 여기.. 허허! 이거 뭐지? 아.. 오오! 아 네! 이거는 좋은.. 음.. 지금 조입니다! 네! 좋아 좋아 좋아! 거기로 아니면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아 전 언제 이거 하고 내 앞에 누가 있을 거야 내 말이야! 시발 누가 이런 거 건축했어? 나쁜 새끼 싫어 왼쪽 아니면 여기 먼저 아 오케이 음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둘 다 돼요 까비 아니 우리 여기서 온 것이 아니지 아이씨 우리 다시 시작이야 우리 아마 드디어 출국 찾았어요 저건 뭐지 도대체 왜 집사 이 집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건 완전히 이상하네 아 네 우리 아 우리 오 드디어 밖에요 무덤지에 있어요 우리 그것도 특별히 좋진 않은데 저 나뭇잎이 진짜 이쁘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나무가 없는데 세인 주파트스 캐스키드럴 무슨 교회에요 무슨 교회에요 우리 네 그냥 내려가자 그렇게 하자 말이 돼요 내 질문이야 내 질문이야 우리가 말하자 당신은cakes이 지옥에.. 아아.. 아아.. 아프겠네 오케이 지금 기업에 있어? 왜 잠겨있어 도대체 왜 여긴 잠겨있는데? 여긴 와야지 아하하하하하 잘 됐어 기는 여기 있어? 저거.. 여긴 왕도다 와! 오케이 싫어 오케이 아아! 아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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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What the fuck was that? The color of the angels 그게 됐어? 문 열었.. 문 열었어 지금 귀엽.. 아우.. 귀엽다 어.. 귀엽다 야아.. 가자 하아! 네 아씨 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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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제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냥 알려주세요 오케이 아 내일 이거 가져가자 맞나 문이 생겼어 이건 도우면 안되는데 왜 왜 왜 오케이 왜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벽이다 아 그냥 잡고만 아 안됐어 오케이 다시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그냥 와디가리 해야 돼 와디가리 한걸로 불이소인 버전 아 시 물 한 모금 네 알았어 가고 있어 아여기여기여기여기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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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아 여기 오케이 헝! 우리 친구 우리 친구가 다시 생겼어 아... 이 여자 아 제발 어! 고마워! 또 어디서 왔어? 그 그로버 지하실이 있다 으아씨 오케이 이거 아아 바꿔요 알아서 알았어 임마 알았어 잠깐만 전 여기 못 찾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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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야 점점 많아져요? 저 저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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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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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기념사진이 있어요 이건 꿈코... 꿈포게임치고는 참 어려운 게임이네요 아아아아 우리 귀신의자 신체 교환의식 응 의식은 리추얼이래요? 감성적인 불 물건 일급용의 희생자 두 신체 방문자와 주인 인간의 유해 아 우리 그 저 아이템 다 그 조각성에 넣어야 되나? 이걸 넣고 왜? 울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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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피지마 다 괜찮아질 거야 울을 필요가 없다 오우 이게 오우 녹화 누가 녹화하고 있어 아 저는 이런 집에 잠겨 있었다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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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에 잠겨 있었다면 그냥 죽어버렸을 거에요 아하하하 응 오케이 icial affirming front door 귀여운 틱 아 좋域 병아 몰아 이쯔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벌 여기서요, 정말 좋아요 잘라 잘라 더 없는 정말로. 더 없는 정말로.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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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이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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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먹어 지우고 있어요? 아이고.. 어어.. 나이스.. 아아아아.. 음.. 으아 씨.. 아.. 일단 이거 가져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muw лан 문 erased.. pequeño.. 흠칫..? 흠칫.. 흠칫 뭐야? 으아아 $$$$$ 네 저.. 오.. 이거 봐요 ünüz 예쁘다 away.. 다 된다어 어 какой古 zoals 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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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움이 안돼요? 뭐해야되? 나이스 어이 어 큰데? 오케이 버즈 버즐 또 버즐이네 새를 구하기 위해 토끼가 공정으로 뛰어올렸다 자신의 친구들을 남겨두고 씨 밑에 뱀에 남아있었다 상어가 깊은 곳에 있는 동안 이 계획이 세워졌다 드디어 블루니스 이거는 좀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름 모를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지냈지만 종종 모습을 들여냈 얼어붙을 것만 같던 어느 날 밤 너무나도 우루한 나머지 이틀 동월이나 잠을 빠져버렸답니다 4일째 되던 날 암흑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눈이 모두 얼음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으며 말이죠 그 생물은 침대 밖으로 끼워나와 튕글고 있을 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고 구른 바람에 물을 파랗게 멍이 들고 아팠습니다 두 눈은 튀어오르고 꿇어떨어지며 먼지처럼 부스러지고 말았죠 지금까지도 단서가 없지만 그것이 추척의 끊을 끊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즉에 잘날의 눈을 조심하고 반드시 불을 켜십시오 만약 도망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시력이 위험할 것입니다 어... 오케이 이거 가져감... 오... 여기 뭐 했니? 어... 티비 사라졌어... 어허허허... 기내리다... 어이... 소리 싫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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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스 야 집에 가자 나 여기 paraly 잇고 싶은것 Ad 지금은 카메라 사용할수 없습니다 큰일이네 그늘인 아이오... 야이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쪽으로 가자 아... 여보세요 안녕 오케이 좀 더 빨리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우리 왜 따라가고 있어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데 우리 그냥 창문 깨고 나가자 아아 당신도 당신도? 장면? 네 그러게 여친들아, 안녕하세요 차진이셨습니까? 네? 여전히 오래세요? 어, 오케이 나가자 이건 뭐지? 할머니인가? 아, 떨어졌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왜왜 공책 데드 데드셋 아버지의 우리 자상한 것은 아니잖아 진짜요? 네 진짜요? 이런 엔닉이야? 진짜? 잘 가자 우리 잘 가자 전 여전히 그냥 창문으로 나가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오! 좀 혼자 죽으면 안 돼? 좋아 가르마... 가르마 지금 우리 사진 찍은 거예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요? 좋은데? 좀 더 좋은 엔딩 있네요 근데 바퀴벌이 너무 많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꾸덕할 수 있고 여기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